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오늘 27일 오후 1시부터 2시에 일산 캔텍스 2024 카페 디저트 페어에서 라떼 시음회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떼 시음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박람회 주말 기간 동안 자동 청소 넉박스, 클렌포터랑 가성비 좋은 그라인더, 벨로즈 그라인더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할인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고정 댓글에다가 작성해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현장 방문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을 하나 더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구매는 전부 저희 람지모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건데 람지모를 통해서 구매도 하시고 나는 일산 캔텍스에 좀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면 제가 있는 퍼스너블 부스 방문해 주셔가지고 담당자분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클렌포터 구매하신 분께는 보호 커버랑 솔 하나가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벨로즈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원래는 1년인데 AS가 무상 AS를 1년 더 늘려서 2년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장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까먹지 마시고 부스 오셔가지고 라떼 시음회에서 라떼도 드시고 추가 혜택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따가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